안녕하세요. 청주시에서 건강차로 유명한 명품 차수국을 무농약으로 직접 재배하면서 생산하고 그리고 판매까지 하고 있는 행복한 나무농장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영상을 좀 찍어야 돼서 제가 교회에서 마치자마자 이렇게 저의 농장으로 저희 가족들과 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너무 요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영상 찍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농장을 직접 뿌려야 돼서 농사를 직접 해야 돼서 좀 힘들었고요. 오늘은 지금 다들 궁금해하시고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 차수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저희 농장에서 분양해드리고 있는 사이즈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수국은 고려시대 때부터 옛 선조들이 건강차로 많이 활용을 많이 했고요. 지금 요즘은 연예인들과 한의학 박사님들께서 영상에서 아니면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차수국에 대한 좋은 효능 효과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우선은 저희 건강차, 감노차, 이슬차, 수국차로 불리는 이 차수국 이거는 지금 음식을 좀 가려 드셔야 되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음료수나 아니면 음식을 먹을 때 당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탁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기관지염, 후드염이나 기관지가 좀 많이 아파서 감기 기운이 있고 그런 분들 모두 목이 아프신 분들은 목을 진정시키는 진정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고생하고 계시는 변비, 변비가 있으신 분들도 개선 효과에 탁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관, 혈관 건강에도 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건강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농장에서는 분양을 취미로 생각하시는 분들부터 그리고 직접 재배까지 하고 싶으신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요. 제가 사이즈별로 한번 보여드리고 이런 것들이 분양되고 있거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2년생 묘목이에요. 저쪽에 산목장에서 생산을 해서 뿌리를 내린 그 상태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이 120포트에다가 지금 2년생으로 이렇게 분양을 해드리고 있고요. 택배를 쌀 때는 이런 원형 포트보다는 뿌리를 돌린 상태에 있는 그 직사각형, 사각형 같은 그런 6cm 포트 그런 묘목으로 택배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얘네보다는 좀 전에 보신 2년생보다는 1년 더 한 해를 지난 3년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육호사가 큰 화분에 들어있어서 그대로 재배하셔도 되고 식재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새 산속에 산림청 그런 데에서 담양이나 여러 곳에서 지금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식재를 하셔서 바로 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지금 4년에서 5년 가고 있는 이런 차수복 화분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지금 못으로 쓰고 있는 재배 농가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이 특대형 마술 화분에 담긴 이 차수국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여도 한 달 안에 정말 이 잎들이 하나하나가 한 장이 정말 사람 얼굴을 가릴 정도로 크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생잎으로도 판매를 하시고 그 잎들을 따서 깨끗이 세척을 해서 시들리기하고 덮음까지 해서 수국차 다즐링으로 만드셔서 판매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묘목 생산까지 하시면 정말 진짜 이 차수국 묘목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정말 고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작물이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차수국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